안녕하세요. 이티시게임입니다. 이번에 볼 게임은 슈퍼점프사커라는 게임인데요. 지금 화면 보시는 것처럼 굉장히 병맛스러운 축구 게임 같은데요. 바로 한번 해보죠. 자, 시작됐고요. 튜토리얼인데요. 웰컴 투 슈퍼점프사커 해가지고 뭐 딱 봐도 왼쪽에 있는 게 터치 조이스틱이고 이런 식으로 왔다 갔다 하고 뛰는 건 자동으로 되네요. 그리고 이거는 점프 그 다음에 골대 가서 이게 킥인가 보네요? 킥 아하 이런 식으로 뺏는 건? 이렇게 해가지고 아, 쟤는 골키퍼라가지고 나오진 않는 것 같습니다. 슛! 오, 이거 어떻게 놀아야 돼? 이렇게 해서 뺏고 그러면 점프해가지고 슛! 오케이! 헤딩은 없나? 이런 비슷한 병맛 축구 게임들을 해봤는데 다른 게임에서는 이렇게 머리로만 하는 축구 게임이 있었거든요? 오오오오! 오케이! 뭐 튜토리얼은 뭐 이 정도만 하면 될 것 같은데요? 비어있는 슬롯? 뭐지? 아, 뭐 선수 그런 건가 보구나? 팀 아니면 선수? 팀 이름이 덕이라고 하는 팀이네요? 뭐, 이거밖에 없어? 뉴! 아, 오케이 오케이! 팀을 바꿀 수가 있네요? 애들이 차이가 있을 것 같은데 이런 식으로 팀들이 여러 개 있고요 뭐, 팀이 좀 많은데? 뭐, 적당히 좀 마음에 들어 보이는 팀으로 고르도록 하죠. 뭐, 능력치는 모르겠고 그냥 색깔이랑 뭐, 감독 생김새 봐가지고 잘해 보이는 팀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팀마다 어떤 능력치 배분이 다를 것 같긴 한데 너무 팀이 많아가지고 그냥 하겠습니다. 하하! 오, 티어도 있나보네요? 티어 해가지고 아마추어 세미 프로 프로페셔널 인터내셔널 해가지고 오오오오! 리그가 엄청 많이 있습니다. 따로 선택은 안 되는 것 같고요. 뭐, 눌러도 안 되네요. 이지랑 하드가 있는데요. 1대1, 2대2? 아까 튜토로얼 봤을 때는 그렇게 어려운 게임이 아닐 것 같거든요? 그러면 하드로 해볼까? 오케이! 하드, 2대2? 뭔지 모르겠지만 플레이 오케이! 시작된 건가? 점프! 빼서 빼서! 어떻게 빼는 거야, 이거? 잠깐만 골키버 잡았고요. 여기서 점프! 야, 이렇게 해가지고 오오오, 빼서 빼서! 오오오, 뭐야? 아, 팀 공격이 되는 것 같습니다. 뭐야, 이거? 왜 안 차? 어? 하하하하, 이거 모르겠어. 오케이, 골킥. 잡아! 슛! 오오, 왜 이래? 뺏어, 뺏어! 뭐야, 뭐야, 뭐야? 어떻게 되는 거야, 이거? 뺏고, 좋아. 점프! 아아아아! 빼서, 빼서! 자, 오케이, 뺏었고요. 점프해서 아, 왜, 왜 밑으로 쏴! 오케이, 아, 오오! 들어갔습니다. 야, 이거 진짜 개판축구다. 느낌적으로 봤을 때는 상대방 앞에 가서 킥을 하면 뺏는 것 같아요. 뺏어, 뺏어, 뺏어! 오케이, 태클. 태클하면, 공격을 하면 상대방이 스턴이 걸린 것 같고요. 오오오, 뺏어! 오케이, 오케이. 잡았고요. 시간, 오케이. 전반전인가? 아, 단판이네요. 전반, 후관 없이 그냥 한 경기네요. 이겼지만은 좀 이렇게 시원치 않은 느낌? 플레이어를 교환할 수 있는데요. 제가 아까 무슨 선수를 했었더라? 모르겠네. 사이즈랑 킥이 좋으면 좋을 것 같은데. 얘로 고르도록 하죠. 두 번째 티어고요. 그러면은 이번에는 이지 1대1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아까 전에 너무 정신이 없었어요. 이렇게 하면은 아아! 그 1대1, 2대2가 이렇게 하는 거구나. 좋아, 뺏어, 뺏어! 뺏었고요. 야, 왜 안가? 여기서 살짝 와리가리 점프! 슛! 오오! 제대로 쏘겠습니다. 근데 저는 위로 띄우는 슛을 원했는데 알아서 아래로 깔았습니다. 자, 골킥! 됐고요. 뺏어서 아, 오피, 오케이. 슛 쏘는 방향, 알았어. 슛 쏠 때 방향 키를 줘가지고 하면은 그렇게 됩니다. 야, 조, 조, 조! 초인일서가 오, 오버헤드 키도 있네? 점프해서 받고 점프, 오케이, 좋아요. 위로! 오케이! 아... 좋습니다. 슛을 어떻게 차는지 알았으니까 좀 쉽네요. 자, 2대0 33초 남았고요. 뺏어! 오오, 뭐야뭐야. 살짝 컨트롤감이 살짝 이상하네요. 그대로 들고 가서 아! 뺏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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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오! 좀 많이 못하는데? AI가? 그대로! 줘, 줘, 줘! 바로, 줘, 바로, 줘! 아, 저 골키퍼 좀 별론데? 하하하하! 가자, 가자! 때려! 오케이! 아... 3초! 그대로! 위로 차버려! 아... 이기긴 했는데 이지는 좀 뭔가 막장 병맛이라는 그런 느낌이 살짝 약하네요. 하드가 좀 더 재밌는 것 같아요. 맵 한마다 선수 교체가 이루어지는 것 같습니다. 스피드 3칸짜리 얘로 한번 해보죠. 이번에는 다시 바꿔서 하드로 시작됐고요. 바로 뺏어주고 오케이! 뺏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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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뭐야, 뭐야? 어디가, 어디가? 어디가, 어디가? 오오오오! 안 돼, 안 돼, 안 돼! 차버려! 오케이, 됐고요. 점프! 차버려, 차버려! 아, 이거 근데 2대2 할 때 그... 선수 선택을 모르겠네? 잠깐만. 아... 직접 누르면 되는 것 같은데? 뺏어, 뺏어! 오오오오! 야, 팔꿈치로 치는데? 하하하하! 반칙이지 이 정도면 때려! 오오오! 운 좋게 들어갔어요. 이거 뺏을 때 아래로 하면은 태클이 들어가는 것 같은 느낌이 들거든요. 아직 잘 모르겠습니다. 지금 방향키를. 뺏어, 뺏어. 오케이. 점프해서 위로! 아, 너무 높게 쳤어. 오, 좋아, 좋아. 가져와, 가져와, 가져. 살짝! 아아... 이거 못 뺐나? 안 되는 것 같고. 들어가면 안 돼! 아아... 하하... 완전히 그냥 줘버렸네. 자, 패스! 패스! 오오오오! 잡았구요. 위로 살짝! 아아, 못 들어갔어! 오오오! 동점이면 어떻게 되는 거지? 어, 그대로 계속되는데? 끝날 때까지 하는 것 같아요? 자, 골킥! 잡아! 들어가! 잡아, 다시! 살짝! 살짝! 뭐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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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얘들아! 안 돼! 오오! 뭐해, 얘들아, 뭐해! 오오! 잡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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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잡아! 잡아! 살짝! 오오오오! 하하핳하핳! 왜 이렇게 잘 막아! 잡아, 잡아! 패스! 그대로! 아아... 뭔가, 점점 긴장감이 빠지고 있어요? 오오오오오오오! 잡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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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잡아! 아우, 뭐해, 뭐해! 하하핳! 오오오! 뺏고, 그대로! 위가, 위, 아! 위로 차, 위로 차! 차, 차! 아! 차란 말이야! 아, 이거 왜 이렇게 잘 안 돼, 이거! 오, 잡았구요! 다시! 가자! 아, 오! 들어간다! 오오오오오! 호호호오! 호호호! 거의 우연으로 이겼습니다! 자, 세미프로로 올라갔구요! 재미는 2대2가 있는데, 너무 정신이 없어요! 하하하하! 네, 게임은 여기까지 보겠습니다! 슈퍼 점프 사크라는 게임이었구요! 뭐, 더 해보고 싶어도, 어떤 챌린지나, 어떤 모드 그런 게 있는 게 아니고, 그냥 리그가 계속되는 그런 게임이에요! 또, 뭐, 팀을 어떻게 강력하게 업그레이드 한다든지, 아니면, 뭐, 상대팀에서, 이렇게 조합을 한다든지, 그런 게 없네요! 조작 방식 자체는 굉장히 간단한데, 조작감은 상당히 별로인 게임이었구요! 게임 내용은 병맛스러우면서, 그냥, 뭐, 할만한 게임이었습니다! 재밌어 보셨으면,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구요!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